우리 롯데팬들 사이에서 안목적인 약속 있잖아요 안목적인 약속 여러분들 한 적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이번 FA 시장에서 롯데자이언츠 그 다음에 롯데그룹의 지갑 생각할게 아니라 일단 세명 중에 한명은 무조건 데려와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끼리 약속이죠 여러분들도 약속 하셨잖아요 마음속에 그죠 지금 사실은 박동원 4년 80억 이걸 가지 이게 지금 썰이고 진짜 계약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썰인데 이거 가지고 비싸냐 싸냐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왜냐 4년 80억을 주고서라도 박동원 데려오면 롯데가 잘한 일이 되니까 그쵸 만약에 극단적으로 양희지가 지금 썰이 4년 125억 그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라는 썰이 좀 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년 130억에 양희지와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우리 롯데팬들은 양희지를 데려왔다는 것을 가지고 야 양희지를 130억이나 주고 데려와 미쳤네 꺼져 너네 지금 일 그 따위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우리의 기본 목표는 양희지 박동원 유강남 이 3명 중에 누구다지를 데려와라 근데 여기에 합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모순이 되어버리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이 세 선수 중에 한 명을 데려와라 이 세 선수가 경쟁이 안 붙으면 그럼 우리 단독 입찰이니까 저렴하게 후려치면서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쟁이 붙는 시점이고 게다가 양희지 유강남 박동원은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이란 말이에요 이런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데려와라 야 호구 딜 하지 마라 돈 그렇게 써가지고 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데려와서 롯데 포수 포지션의 약점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롯데팬들도 저랑 다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아닌 말로 롯데가 승리의 역사보다 패배 역사가 더 깊은 더 오래된 팀이잖아요 아무리 합리적인 얘기 아무리 뭐 수자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이 팬질도 즐거워라고 하는 거고 야구 경기도 재밌으라고 보는 건데 분석도 이기기 위한 분석을 하는 건데 맨날 졌을 때 분석만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못해요 이러니까 잘해야 돼요 내년에는 잘할 거예요 내일은 잘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잘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로도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다른 해도 아니고 올해 겨울에 그것도 롯데의 가장 약점이 포수 선수들이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빅3 라고 하는 선수들을 어떤 출혈을 하든 간에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내년 시즌을 볼 우리의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당장 올해 이 빅3 아무도 못잡아요 그리고 대한이라고 하는 박세혁도 못잡아요 빈손으로 간다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올해 FA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한다 스토브리그에서 아무런 보강을 못한다 그럼 내년에는 철저하게 안티 모드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진역에 대한 얘기도 많잖아요 왜 노진역이냐 노진역 데려오면 문제다 노진역 데려오면은 뭐 팀의 교통정리도 안되고 중복자원이고 수비도 잘 못하는 선수 데려와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저는 뭐 팀이 돈을 쓴다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게 노진역도 안사고 아무도 안사 그래서 올해는 우리는 포수만 사고 말래요 이게 나을건지 아니면 노진역이라도 사서 내야의 덱스를 좀 두텁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어차피 돈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돈 쓰는게 날건지 전자에 말한 것은 아니고 후자에 말한게 맞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돈 쓰는건 상관없는데 20인 보상이 아깝다 라고 하셨는데 그 20인 보상이라는 것도 이것저것 제외해서 내가 내줄것 생각하면서 계산하면 그냥 뭐 지금까지 롯데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안되더라구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FA 시장에서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쓰면 무지성으로 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채팅창 얘기를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채팅창을 잘 안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지금 다시 제가 한번 안 읽는게 있나 보면은 저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그냥 대화의 창을 열어 드리는 거다 혹시라도 왜 내꺼 안 읽어줘 이러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래요 오늘따라 단 한 분도 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채팅 없으시겠다 뭐 아까 하면 서로 싸우시기나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놀라고 제가 이게 장을 열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야구로그라는 저의 닉네임에서 롯데를 어떻게 연관이 시키냐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야구로그라는 걸 만들어서 쓴 이런 무신경함 넌 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무 생각이 없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사람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홍보가 안 되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구독자가 8천명이 넘었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을 해서 정말 진성 구독자들만 남아 있는 거다 정말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채널이다 좋게 말해서는 보석을 알아본 사람이지만 나쁘게 보면 뭔가 좀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취향이 독특한 분들이다